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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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커플들 갈라져라, 갈라져! 아, 이 떨어져, 이 쌩! 우와, 다다다다다다 갈라져라! 아, 보기 싫다! 니네들 데이트하러 갈 때 남산에 자물쇠 걸지? 근데 우리 형님은 남산 왕 돈가스 가서 웨이팅 건데! 커플들 갈라져라, 갈라져! 커플이야? 커플이야? 이것들이 어디 건방지게 커플들이 코빅을 보러 와! 미쳤어?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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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져! 어딜 껴아나, 이게! 야, 의식 흐름에 맞게끔 그냥 따라주면 되지! 뭘 여기서! 내가 진짜 때리냐? 야, 지난주에 진짜 아파요 이런 애들 때문에 내 손 쳐서 내 손이 빨개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저치를! 이게 진짜 무서워? 야, 이거 앞줄에 커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내가 경호한테 얘기해서 얘네들 뒤로 보내라고 했어야 했어! 죄송합니다 형님! 건방지게 그것 때문에 진짜! 솔로들 어디 있어요? 손들어보세요, 솔로들! 아, 솔로들! 여성분들끼리 오셨고! 여성분들끼리! 저기 뒤에는 엄마로 온 거예요? 네! 어머님! 아드님이 진짜 솔로예요? 네! 이런 며느리는 어때요? 말을 하세요! 어머님들이! 말을 하세요! 아니, 그 앞에 것까지는! 네! 네! 며느리는 어떠세요? 돈 많아? 이거예요 어머니? 국주! 국주! 돈 많아? 이거예요 어머니? 이 회사에서 내가 커플들이 싫어하고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야! 아! 커플들만 설레고 신난 게 아니고 우리 솔로들 신나고 설레죠? 네! 그렇잖아! 우리 솔로들 언제 설레요? 요즘에! 어? 지금 설레고 그렇지? 코빅 보러 왔을 때! 편하게 봐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치킨 먹을 때! 그리고 또! 야동 볼 때!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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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커플이에요? 여자친구가 야동 많이 봐요? 좋아! 잠깐만 야! 어떻게 되면 여자친구가 야동을 좋아하라는 얘기를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냐? 근데 너 솔로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몰래 본다고? 참나! 아니 이렇게 봐봐! 지금 우리 솔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커플들 껴가지고! 야동 보는 게 설렌다느니 어쩐다느니!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이것들이! 야 우린 순수하게 치킨 먹을 때요! 안주 먹을 때요! 야 이렇게 순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동 볼 때요! 이렇게 하면은! 방송 나갈 때 내가 만약 얘네 커플인 거 안 집었으면은! 우리 이상한 애들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야 얘들아 잘 봐라! 얘 지금 남자친구 지금 카키 색깔 니테일 거 입었거든? 나갈 때 얘네 나갈 때! 쟤네가 아까 그 야동야동야동! 해! 야야야야! 놀려! 놀려! 손가락질 하면서! 해! 해! 확실히 해! 어? 솔로들이 노는데 어디서 커플들이 건방지게 해! 오케이! 앞에 앉았을 땐 각오했어야지! 이 코너 보고 왔어요? 네! 본 적 있죠? 그럼 각오 돼 있죠? 대답을 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여자친구한테 설렜던 순간! 세 가지! 큐! 헤어져! 등 긁어줄 때! 등 긁어줄 때! 기억이 안 나! 헤어져! 야, 이렇게 되면 얘네 커플 하는 게 낫겠어! 준비됐죠? 전 여친한테 설렜던 순간 패스 쓰리! 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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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생각했다! 헤어져! 어디 감히 전 여친이 생각해! 아! 아! 이것들!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질문 갈게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얼마나 됐어요? 101! 101! 101일? 네! 그러면 여자친구가 지금 너무 사랑해 죽겠네? 네! 평생 갈 거예요? 네? 평생 갈 거예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 야! 내가 아무리 코너라 이런 거 하지 마! 나 못된 사람 되게 싫어! 야! 내가 준비한 거에서 당해야지! 이 상황에서 당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싸움 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겠지?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마지막 여자친구자 그지? 네네네! 자!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달라고 하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다 줄 수 있어요? 네! 오! 그러면은! 바람 안 필 자신 있어요? 네! 오! 휴대폰 보여달라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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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뒤에 더 많이 있었는데 질문이! 질문 한 서른 개를 내가 힘들게 했는데 두 개 세 개 해서 이렇게 망가지면은 지금 막 이거 봐봐 여러분들! 커플도 이렇게 와가지고도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이거 연애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살짝! 아마 이 무대에서 좀 놀랬을 거예요! 오늘 무슨 여러분들만 아는 에피소드인데 원래 이거 질문 있잖아요! 바람 안 필 자신 있어요? 그 다음이 야동 안 볼 자신 있어요? 해가지고 그것만 대본이 한 페이지였는데 저 기집애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아니 거기서 야동 볼 때 나는 그것도 솔로도 아니고 커플이 그래서 얘네가 순간 뒤에서 야동을 왜 보냐고! 야동을 너네가 왜 보냐고! 근데 오늘 여기에 내가 너무 예뻐해 주고 싶은 솔로가 와 있더라고 여성분들 오늘 중에 얘네! 귀여움이들 어디 있어요? 여기 귀여움이들 어디 있어요? 여기 앞쪽에 있었네! 신났네! 신났어! 네가 뭐라고 썼는지 알고 지금 이렇게 신나는 거야? 나는 너무 좋은데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2주 됐어요! 뽑아주신다고 해서 올렸어요! 선물 하나 받자고 지금 2주 된 이별을 여기다가 전 국민이 목에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봤더니 진짜 야! 이별했는지 사진이 너무 야! 언니가 들어갈 줄 몰랐지? 보여주자고 이별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솔로여서 좋은 점 뭐 있어요? 요즘에 야 언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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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간섭하는 사람 없고 또? 뭐가 좋아 또? 아니! 아니 노래 틀지 마요! 자동에 노래 틀지 마요! 노래 틀지 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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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 당분간 연애 안 할 거지? 당분간 연애 하지 마! 야 얼마 야 너가 배울게 야! 야! 이런 거는 연애를 해보고 이별을 해본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너는 모르잖아 예! 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니가 슬픈 건 어떻게 알아 뭐야? 0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꼴백이시는 일을 하나 내가 읽어줄 거예요 와 나 얘네는 진짜 내가 오늘 어떻게든 갈른다 자 이 친구들 자 몇 번이야 433번 어딨어요? 저기 있네 딱 보이네 딱 보이네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이게 되네 라고 처음에 올렸죠 뭐가 돼 이게 코비 이게 방청 신청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되네 이제 신났어 거기까진 내가 좋게 봤어 오빠 오늘 국지 언니 많이 봐 영지 언니 보면 내일부터 이 세상에 너는 없을 거야 야! 잠깐만 야 솔로들 봐봐 솔로들은 얼마나 편해 와가지고 허영지씨 처음 보니까 막 설레고 남성분들 두 분 영지씨 오늘 처음 보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 너무 좋잖아 근데 커플들은 그걸 할 수 있어? 못해 지금 커플들은 벌써 불편한 거야 영지 언니 보기만 해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자친구분 왜 나는 많이 봐도 되는 거야? 어? 뭐가? 야 내가 커플들 가르는 코너로 하는 거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응? 아니 저런 친구들이 있어 나한테는 되게 쏘 쿨해 뺏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 한 번 대결해? 너나? 둘이 내려와 내려오세요 박수 주세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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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이 기계 보셨죠? 저희 코빅에서 가끔 등장하는 기계인데 심박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불로 넘어오시고 여자친구가 먼저 나는 친구로 유혹을 한 번 음악에 맞춰서 유혹을 한 번 하시고 심박수 올라가는 거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심장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자 자신 있어요? 넵 자신 있습니다 안 나오면 자신 있어요? 네 자 여자친구부터 유혹할게요 음악 주세요 오 오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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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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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까지 갔어 오케이 내가 오늘 터뜨린다 심장 폭격기 야 너 아까 코너 봤지? 국주 섹시오 봤지? 나 섹시한 여자 음악 주세요 야 내려간다 야 내려간다 내려간다 야 내려간다 야 내려간다 야 내려간다 야 많이 열어간다 야 뭐야 형님 그만해 잠깐만 저 열어봐 저 열어봐 저 열어봐 저 열어봐 야 야 많이 내려갔어 야 잠깐 기다려 야 그래도 대부분은 좀 연예인이 다가가서 하면은 조금이든 아예 조금도 안 올라갔어? 2단일수로 바뀔 뻔했어요 미치겠네 아 나 얄밉네 이것들이 진짜 나 어떻게든 갈라놔야 돼 잠깐 오케이 너 이 세상 사람 아니게 내가 만들어야 돼 안 되겠다 아까 여자친구가 120? 120 120 120 121까지 올라간 걸로 봤어 영지야 도와줘 우아 오 오 오 오 뭐야 오 아 으 아 으 오 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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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